왜 종교에 가면 여자들이 많으냐 집안이 잘못되고 아프고 어려우면 책임이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게 또 손해보는 것 같죠? 그래도 알 거는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내 어려움이 들어지는 거라 집안이 어려워지는 거는 여자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남자들은 뭘 하는가 앞으로 잘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번 잘 드셔봐요 남자들은 밖에 나와서 일해가지고 경제를 들려주면 돼요 이걸 운용하는 건 여자가 하는 거거든요 아내 살림은 여자가 하는 거고 보살피는 것도 여자가 하는 거고 남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못해요 일하고 나면 피곤하죠 집에 들어오면 퍼지죠 조금 이렇게 휴식도 취하게 해줘야 내일 가서 또 힘을 체려가지고 일하죠 그래 밥을 잘하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분도 안 상하게 해야 잠을 잘 자야 내일 또 사회 건설을 하는데 일을 하러 가지 이게 남자들 몫이고 사회가 건설해가지고 1차적인 성공하는 데까지는 남자가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내면을 다스리는 거는 여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이를 모르고 여자들은 배우는 거를 멀리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잘못된 게 여자들 배우는 게 다르고 남자들 배우는 게 달라야 했던 겁니다 여자들은 이 사회의 보는 눈을 키워야 되고 이 사회에 지금 아주 소외되는 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모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 아주 모순이 일어나서 아주 어려워지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는 이러한 모성을 가지고 있는 게 여자입니다 남자는 사회에 그런 사람이 다쳐 나오고 어려워지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DNA를 갖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조금 어려워지면 울고 불고 달라들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게 여자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좀 더 바르게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모성을 가지고 있는 게 여자란 말이죠 이런 여자분들이 그런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공부를 했어야죠 이게 내조라고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집안 내조 사회에서는 사회 내조 나라에서는 나라 내조 인류에서는 인류의 내조 이는 내조를 하는 이 분야를 공부를 했어야만 돼요 그랬으면 오늘날에 우리 여자분들이 하나 더 놀 시간이 없어요 놀지를 안 한다는 거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데 그는 공부를 안 하고 내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이리 몰리 다니고 저리 몰리 다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신랑 잘 되라고 빌어주고 누구 잘 되라고 빌어주고 아주 그러다 보니 빌다 조졌다 이 말이에요 종교에 가면 여자들이 많이 옵니다 집안이 어려워지면 날뛰는 게 여자거든요 집안이 어려워지면 조금이라도 싫어라기도 하고 붙들고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여자예요 가다 보니까 종교에 처음부터 여자들이 우글루글 걷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 가니까 이렇게 하면 잘된다고 그럼 돈 가져오라고 하니까 돈을 주고라도 잘되시면 좋겠다 싶어 다음보다 갖다 준 게 여자들이 다 갖다 준 거예요 종교에 90%는 여자들이 돈을 다 빼돌린 겁니다 종교로 빼돌린 돈이 남자들이 좀 알았으면 대빤 기탕대인 맞죠 쫓긴 하지 그래 놓으니까 모르게 전부 다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주고도 숨겨 남편한테는 속속 빼가지고 꽃감 빼듯이 빼가지고 전부 다 종교에다 갖다 준 돈이에요 그게 그걸 살림에 보태서 쓰면 얼마나 좋았겠노 저 애가 2만 원만 달라고 그러면 어디서게 이러고 그런 종교에서 20만 원 가져가면 얼른 갖다 주고 20만 원 돈 또 아닌가 요새는 그렇게 해가면서 종교에다 갖다 날래 아주 새가 뭐 이럴 물어갖고 갖다 날아듯이 날래갖고 차곡차곡 사놓은 게 지금 종교 집단들의 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세상에 운용을 잘못하게 되면 집안이 폭삭 망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분별력이 약하면 내 집에 있는 거 다 퍼주는 것도 여자고 남자는 뭔가 더 해보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해야 망하지만 여자들은 집에서 벌어주는 걸 빼돌리가 망한다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 공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운용이 됐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자들이 종교에 많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데 모였는데 전부 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집안 잘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우리 공부를 못 했던 거 그래갖고 우리의 분별력이 자꾸 떨어지고 인자는 의지할 때가 종교밖에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버렸던 거죠 의지할 때가 종교 집단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1세대가 거진다 연세가 더럽고 인자는 저 세상으로 갈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2세대가 얼마나 갔느냐 1세대가 70% 갔다면 1세대가 전부 다 매달린 분들이 거진 70%가 매달렸다면 2세대는 30%가 매달립니다 30%가 매달리는데 아이들을 지금 델고 종교 집단이 델고 가려고 하면 아이들은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10%도 안 돼 아이들은 그래서 위에가 지금 시간을 가만히 놔둬도 종교는 무너집니다 위에 사람들이 죽을 때가 다 돼서 전부 다 60, 70대 이상이에요 이분들이 맹신하고 있는 거지 그 밑으로 가면 생각을 좀 달리해요 이분들만 싹 빠지고 나면 빨리 돌아가시고 나면 문제는 여기서 장단점이 있죠 종교에서 이분들이 빨리 가시면 이제 돈 낼 거 다 됐고 등신진 다 한 사람들이 빨리 갚으면 채금 추궁도 안 할 거니까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분들이 다 가면 삼지 돈이 안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인들은 그게 더 돈을 많이 안 갖다 줘요 연세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라 하는 대로 다 시키는 대로 했던 거거든요 조상파르감에 열애 빼먹고 꽃감 빼먹듯이 얼금이 큰 거로 해먹고 조례로 바치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로 끌어다 먹고 다 했거든요 자식만 핑계 대면 갖다 바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분들이 가면 그 다음에 이세들은 자식 그렇다고 한다고 그만큼 안 바칩니다 그래서 축 처지지요 이렇게 이래되면 종교가 운용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금 구성을 하는 것이 이 신도들한테 돈 걷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다가 어떤 식으로 돈을 좀 이렇게 빼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보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법인을 다시 낸다 무슨 재단을 연다 무슨 복지 뭐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나라에서 자꾸 이거 나라 세금이 국민들이 세금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글로 자꾸 들어가게끔 지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조금 정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이제 장사로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반은 장사를 하잖아요 요는 이제 그래서 아이템이 자꾸 늘어나고 이걸 빨리 구매하게 하고 이거 구매하는데 그런데 그 물건은 안 주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 아이템이 자꾸 생기는 거죠 차를 사고 나면 차 사고 나서 이것 좀 내고 저것 좀 내고 차 한 대 사면 내는 돈이 많아요 집을 사고 나면 집 샀다고 헌금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이래가 또 내는 게 많고 수입을 조금 벌면 수입 내고 또 또 수입이 있기 때문에 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에 11조만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되면 종교가 성장할 것 같지만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계라는 게 있어요 1차적인 성장은 이것보다 더 욕심 내면 망합니다 1차적인 성장은 신께서 하시도록 해놨지만 1차적인 성장을 했는데도 여기서 더 욕심을 내서 올라갈 때 이 종단은 망해요 이건 신께서 또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1차적인 걸 올렸으면 그 다음에는 인재는 인재 이루었으니까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때가 된 겁니다 보람 있는 일 힘을 갖추시면 그 힘으로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전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즐거워지는 거거든 여자분들이 앞으로 깨야 되고 여성들이 지금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가 온 거예요 여성들이 깨가지고 복지사업을 바르게 운영을 할 때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지고 다시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되고 이게 여성들 몫이라는 얘기죠 남자들은 복지사업 잘 못해요 복지사업을 한다라고 패러다임을 잘 잡으면 뒤에서 받쳐주는 경제적으로 받쳐주는 건 할 수 있어도 이 패러다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은 그래서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죠 일을 많이 하는데 일을 하니까 안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럼 여자들은 지금 밖이나 일을 많이 해요? 이분들은 시간이 많단 말이죠 시간이 많은 건 그냥 준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많으면서 전부 다 모임에 다 나가잖아요 개모임 또 부녀 모임 또 모든 모임들 세상에 엄청나게 나왔죠 이 모임들에 나가는 이유가 당신들이 그 모이어서 연구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 분야의 연구원들 봉사활동을 가면 봉사가 어떻게 하면 봉사를 지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 우리는 봉사는 무언가를 연구하는 모임이 돼줘야 돼요 우리가 복지에 관여를 해가지고 모이면 복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연구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갖고 실습을 하러 가는 거죠 실습 연구도 아니고 모여가지고 그냥 현장에서부터 가네 연구를 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하러 간다는 걸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연구를 해가 또 현장이 어떻게 간다는 걸 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몇 분 몇 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아주 깊이 있는 이는 사회복지 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는 패러다임이 지금 나왔을 텐데 연구는 안 하고 그냥 뚤뚤뭉치 가지고 연탄 배달하러 가는 거예요 연탄 배달 김치 담아주러 가고 그 사람들은 30년 동안 김치 얻어먹다가 주고 해야 돼 김치를 30년 동안 얻어먹다가 죽는다 쌀 사주니까 30년 동안 쌀 얻어먹다가 죽으면 어떤 식이 되느냐 우리는 갖다 줬잖아요 갖다 준 사람은 천당가죠 쌀을 갖다 주고 김치를 담가주고 그렇게 계속 한 사람들은 좋은 일 한 거예요 나쁜 일 한 거예요 좋은 일 하면 천당가죠 하느님이 그랬다며 좋은 일 하면 천당가면 바다 문 사람들은 좋은 일 한 거예요 나쁜 거 한 거예요 뜻 있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보람 있는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갖다 준 사람은 뜻 있는 일을 했고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당 가는 게 맞죠 그럼 얻어먹은 사람들은 지옥 가야죠 하느님이 지금 이 복지수급자들 어렵게 살고 불구자가 된 사람은 전부 다 지옥 보내려고 지금 작업하는 건가 연구해 봐야지 장애인도 이 세상에서 자기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가 보람 있게 지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런 걸 찾아보는 연구를 했어야지 행편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 사이에 자기들이 해야 될 몫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어야지 우리 여자 우리는 지식인들이 지금 나왔지 않는가 지식인들이 노로라고 지식을 갖추게 했겠어요 여자고 남자고 지식인들을 배출했을 때는 이 사이에 큰 목소리를 하게 하려고 지식인들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그만큼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 여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한다면 이 사회 복지사회는 아주 미래가 밝고 건전한 이 기운을 일으켜가지고 인류가 필요한 이 복지심 패러다임을 여기에서 일으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몫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지금 모르고들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집단에서 여성들이 모여서 이런 모임의 연구활동을 지금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 연구에 결과물이 나오면 몸수 가서 실천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를 여는 복지사업은 종교조직의 몫이에요 종교조직에서 이런 패러다임도 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고 사회가 할 수 있는 패러다임도 내주고 이런 것들을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줘야 되는 게 종교조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회가 잘못 끌려가는 거는 100% 종교 지도자들 책임이야 사회를 이만큼 일으켜 놓은 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일으켜 놓은 게 아니에요 일으켜 놓은 것을 가지고 운용을 지금 할 줄 모르는 정신적인 지도력을 갖지 모낸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 일으킨 것도 어떻게 힘을 바르게 못 쓰면 어떻게 돼 그래서 여성의 지금 여성들의 집단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조직에 다 있어요 이런 패러다임을 앞으로 선생님이 잡아줄 것이고 이 종교조직은 잘 갖추어 놓은 겁니다 이게 머록할 일이 아니고 잘 이루어 놓은 것을 지금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는가 이것이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렸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깨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깨야 되고 여성분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분들을 활동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패러다임을 못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 아주 떠딛고 보람 있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성들이에요 사회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초계같이 나서는 게 또 여성이다 남편도 버리버리고 나선다니까 그는 일을 하는 게 좋아서 못하게 하면 남편을 차버린다니까 그 정도로 열성있고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이 힘을 지금 써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여성들 시대 앞으로 여성들 시대예요 여성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 나라의 운명이 달라져 앞으로 여성들이 할 일을 내가 잡아줄 것이고 여성들이 가는 길을 잡아줄 것이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잡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나라의 보물들이고 보석들이고 진짜 사회의 꽃두라인가 돼 이 나라의 꽃이라 이 말이에요 여성들이 일어날 때 이 사회는 진짜로 이제 아주 웃을 수 있는 이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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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